사또. 결국 한국 여론에서는 이강인을 빼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누구로도 대체가 안 된다는 걸 증명한 셈인가. 지금 태국이라면 중국을 이기고 최종 예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강인, 손흥민은 좀 차원이 달라. 태국 대표는 사실상 6월 6일 중국과의 맞대결에서 자음을 겨루게 되었네요. 무승부라면 6월 11일 싱가포르 마이너스 중국 마이너스 한국의 결과에 따른 골득실차 승부가 될 거고요. 한국이 지면 태국, 중국과의 3파전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태국은 남은 이 경기를 꼭 이겨야겠네. 한국이 더 잘한 건가. 태국이 다음 경기에서는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태국 감독이 아시안컵 8강을 이끈 명장 모리아스라면 3마이너스 0으로 승리했을 거야. 그 명장, 제발 태국에 양보하자. POLUS, 역시 아직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네. 이로써 태국은 남은 2차전에서 연승을 거두지 못하면 2위 통과할 수 없게 되었네. 다른 조에서는 지난 대회 예선 진출했던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의 연패당에 예선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지. 비겼을 때는 기사 제목에 이시이 감독 이야기를 올리지도 않았으면서. 이번에 완승하자. 일본인 감독을 격파한 것처럼 말하네. 진짜 병이다 병. 친일국인 태국과 반일국인 한국이라면. 태국을 응원하고 싶어지는 것이 일본인으로서 당연한 감정이겠죠. 태국이 져서 유감입니다. M. 태국을 이겨서 이제 안심이 돼요? 역시 아직은 강인합니다 마이너스라는 느낌인가요? 차! 일부러 일본인 감독이라고 말하다니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스토커 체질은 고쳐지지 않네. 마! 점수 차가 더 벌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